요번에는 인설트문 인데요 우리가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기지 데이터 조작어 할 때 말씀드렸던 그 인설트문이에요 insd, sd, insert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어요? 삽입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삽입문이에요 테이블의 새로운 데이터 행을 삽입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인설트, 인투, 뭐뭐 안에, 인투라는거는 이제 안에 그 다음에 values, s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values, 요 유형을 가세요 그래서 insert into values 함께 하셔야 됩니다 insert into values 됐네요 그 다음에 insert into 다음에는 당연히 테이블명이 오는 거고 테이블명 다음에 가로열고 필드명들을 나열 시켜주면 돼요 그래 놓고 그 필드 이름 1, 필드 이름 2에 해당되는 값, 값 1, 값 2 그래서 값 1은 필드 이름 1에 들어가는 거고 값 2는 필드 이름 2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nsert into 암기하셔야 되고 뒤에 values 요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insert into values 암기하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SQL문의 insert를 이용해서 학생 테이블, 테이블명은 이제 학생이에요 학번은 학번, 그 다음에 이름, 학년, 자료를 삽입하려고 한다, insert a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insert into values A번에 정답은 그냥 1번 values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insert into values만 알아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중 실행 쿼리의 삽입, insert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한 개의 insert문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여러 개의 레코드를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일하게 추가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일하게 추가할 수가 없죠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두 번째 필드 값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출해서도 추가 가능해요 2번 보기 맞는 거고 세 번째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추가할 경우에 필드 이름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도 조심하시고 하나의 insert문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레코드 필드 삽입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SQL insert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갱신이라고 하잖아요 새롭게 고치는 거 업 올린다, 데이트 날짜를 그래서 갱신이라고 하는 거죠 갱신문 새롭게 고친다라는 거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갱신해준다 그래서 업데이트, 그 다음에 set, where의 유형을 가져요 얘도 형태 그대로 넣어두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set, where? 갈까요? 업데이트 다음에는 테이블명이 와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 바로 테이블명이 오기 때문에 업데이트에서 from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업데이트 다음에 뭐가 온다? 테이블명 온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세팅하라, set 필드 이름 1을 값 1로 필드 이름 2를 값 2로 세팅하라, set 수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where 조건이 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 필드 이름 그 다음에 값, 그 다음에 where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이 오는 건 이미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신 거니까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 사원 테이블에 사원번호가 있고 이름, 직급, 그 다음에 급여, 부서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이 관리자인 사원에 직급이 관리자다 그러니까 이제 where 조건이 해당되는 거죠 사원의 급여를 20%씩 인상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렇게 세팅하라 이런 거잖아요 하는 SQL문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데이트 다음에 from 이거 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업데이트 다음에 바로 그냥 테이블명이 온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업데이트 업데이트 그 다음에 지금 사원 테이블이니까 사원 제대로 왔네요 그리고 set 시켜라, 세팅 시켜라 급여를 20%씩 인상하래요 급여는 급여 곱하기 1점이 요거는요 급여는 급여 곱하기 1점이 요게 바로 급여를 갖다가 20% 인상시켜주는 시기예요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급여를 20% 인상하는 수식이 급여는 급여 곱하기 1점이 하면 20%씩 인상이 돼요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지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직급이 관리자 왜요? 왜요? 직급이퀄 관리자 2번이 정확하게 묘사가 됐네요 3번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급여 그죠? 사원 테이블인데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세팅 값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틀렸다라는 거 그래서 업데이트 set where 고것만 하셔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또 갈까요?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테이블에서 호봉이 6인 사원의 연봉을 3% 인상된 값으로 수정하는 실행 거리를 작성하고자 한다 다음 각 가로에 넣어야 할 구문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업데이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이니까 사원 그 다음 연봉은 연봉 곱하기 1.03 그 다음 호봉이 6 이 문제야말로 업데이트 set where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정답은 업데이트 set where 2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업데이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폼의 개념 가겠습니다 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서 원하는 자료를 커리에 의해서 뽑아와서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도 결국은 테이블 형태인데 테이블이나 커리를 이용해요 폼은 테이블이나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하는 개체이다 그래서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테이블이나 커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든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폼은 테이블이나 커리를 가지고 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시간 테이블 커리 다 돼요 조심하시고 문제에서는 테이블만 된다라고 뻥을 치거든요 조심하시면 되고 폼은 테이블이나 커리 데이터의 입력 수정 및 편지 작업을 갖다가 편리하고 쉽게 도와주는 개체예요 그래서 입력 폼 출력 폼 그겁니다 또 하나 데이터를 입력 및 수정할 경우에 연결된 테이블이나 커리에 그 내용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안 돼요 돼야 되겠죠 입력 폼 출력 폼이니까 폼은 보고서라든가 매크로 모듈 등과 연결시켜서 해당 작업을 자동화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폼은 데이터의 보완성을 높여준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테이블에 있는 거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보여줘야 돼요 그럼 폼에서 일부분의 필드만 나타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성을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테이블이나 커리와는 달리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폼은 테이블이나 커리의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바운드 폼 묶여져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테이블이나 커리의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다 연결 연결되어 있는 바운드 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반대로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언바운드 그렇지 않은 언바운드 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 바운드 연결 안 돼 있는 거 언바운드예요 바운드 컨트롤 바운드 컨트롤 얘도 마찬가지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커리의 필드를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 이게 바운드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필드의 값 예를 들어서 짧은 텍스트 날짜 숫자 예스 노 그 다음에 그림 또는 그래프 이런 필드의 값을 표시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언바운드 컨트롤 연결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라든가 그림 선 또는 직사각형 이런 거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계산 컨트롤 말 그대로 계산 컨트롤이죠 그래서 필드 대신 식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이에요 식을 갖다가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한다 식 그러니까 계산 컨트롤이죠 그 다음에 레이블 컨트롤 얘는 제목이나 캡션 등의 설명 텍스트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 레이블 컨트롤이에요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입력 및 편집 작업을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입력 폼 출력 폼 맞잖아요 맞는 거고 인터페이스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두 번째 폼을 작성하기 위한 원본으로는 테이블만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이블만 이렇게 뻥을 친다고요 커리도 가능하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폼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다 입력 폼 출력 폼 입력 폼의 개념이죠 네 번째 바운드 폼과 언바운드 폼이 있다 가장 간단한 예죠 언바운드 폼 바운드 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연결되어 있는 건 바운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언바운드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테이블이나 커리 필드를 컨트롤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폼이나 보고서에서 테이블이나 커리를 갖다가 그 필드를 컨트롤 원본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연결된 컨트롤 뭐예요 바운드 컨트롤이죠 정답은 2번에 연결된 컨트롤 바운드 컨트롤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탭 순서인데요 말 그대로 탭의 순서를 갖다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에서 폼 보기에서 탭이라든가 엔터를 눌렀을 때 각 컨트롤 사이에 이동되는 순서를 갖다가 설정하는 거 탭 순서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탭 순서는 폼에 컨트롤을 추가해서 작성한 순서대로 설정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탭이 정지되는 속성 기본값은 예요 당연히 그 탭에 정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탭이 안 가는 거죠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고 말이 좀 어렵잖아요 탭 정지 속성 그럼 굉장히 거창해 보이잖아요 별거 없어요 탭이 정지되는 속으로 갖고 있는 성질 성격이다 기본값은 예다 당연히 그 컨트롤에 탭이 가야 되잖아요 엔터나 탭을 눌렀을 때 근데 이제 시험제 나오는 건 예요 탭 순서에서는 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메이블 컨트롤 그 다음에 이미지 컨트롤 얘네들은 탭이 갈 이유가 없어요 탭 순서에서 제외입니다 레이블 이미지 제외되고 탭 정지 속성이 지원되지 않는다 탭 순서에서 제외됐으니까 당연히 탭이 정지되는 속성은 지원되지 않는 거 같은 이미죠 얘는 탭 정지 속성이 지원되지 않는다 탭 순서에서 제외된다 탭 순서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는 탭 정지 속성이 없다 지원되지 않는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블 레이블 컨트롤도 빼버려요 레이블하고 이미지 얘네들은 탭 순서 제외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시험지에서 언급을 엄청 잘해요 볼까요 다음 중 폼 작성시 탭 순서에서 제외되는 컨트롤로 오른 것은 보세요 레이블 이미지 바로 나오잖아요 정답은 일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부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보는 거고 공부했다면 맞으세요 맞추세요 라는 거죠 탭 순서에서 제외되는 컨트롤 레이블 이미지 됐네요 다음 중 폼에서의 탭 순서 지정해가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폼 보기에서 탭이나 엔터를 눌렀을 때 포커스의 이동 순서를 지정하는 것이다 탭 순서에 대한 정의 기능 잘 설명이 됐고요 보기 1번은 두 번째 키보드를 이용해서 컨트롤 간 이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탭 순서의 기능 잘 정의 됐고 세 번째 레이블 컨트롤을 포함한 모든 컨트롤에 탭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죠 레이블은 아니다 라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해당 컨트롤의 탭 정지 속성을 아니오로 지정하게 되면 당연히 탭 순서에서 제외된다 라는 거죠 탭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하위 폼인데 하위 폼 하위가 무슨 뜻이에요 아래 위치에 있는 폼이다 라는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 폼이라는 거는 폼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폼을 뜻해요 아래 들어있는 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폼 하위 폼의 조합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계층형 폼 계층형 그 다음에 마스터 폼 세부 폼 그 다음에 위쪽에 위치하느냐 상위 하위 폼 이렇게 불러요 다 같은 뜻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하위 폼을 사용하게 되면 일대다 관계에 있는 테이블 테이블이나 커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능하다 요금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기본 폼의 관계에 일대다에서 일쪽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한다 기본 폼 기본 폼은 관계에서 일대다의 일쪽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하위 폼은 관계에서 일대다의 다쪽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한다 일대다 순서대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본 폼은 일 하위 폼은 다 요렇게요 기본 폼은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할 수 있지만 요거 요 센텐스 하나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넣어두세요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할 수 있지만 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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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폼은 단일 폼 이렇게 알아두시고 하위 폼은 데이터 시트로 표시하거나 단일 폼 또는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하위 폼은 데이터 시트로 표시하거나 또는 단일 폼 또는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요 기본 폼이 포함될 수 있는 하위 폼의 수에는 제한은 없다 요것도 말장 조심하셔야 되고 또한 하위 폼을 7개 수준까지 중첩 숫자적인 개념 시험 문제에서 작년 치겠죠 7개 수준까지 중첩시킬 수 있다 라는 거 다음 중 하위 폼에서 하위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려고 할 때 설정해야 할 폼의 속성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1번에 필터 왠 필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2번에 추가 가능 레코드를 추가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 속성 뭐예요 당연히 추가 기능을 추가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예스죠 그러니까 추가 기능을 예로 설정하면 된다 라는 거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문제가 좀 크니까요 좀 줄이겠습니다 다음 중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기본 필드와 하위 필드의 데이터 형식과 필드의 크기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연결해야 되니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필드와 하위 필드의 데이터의 형식 데이터 형식이라던가 필드의 크기 같거나 호환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중첩된 하위 폼은 최대 두 개 수준까지 제가 일곱 개라고 읽으려고 했어요 두 개가 아니고 일곱 개죠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 거 볼까요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하위 폼 연결 가능하고요 네 번째 하위 폼의 기본 필드 연결 속성 기본 필드에 연결하겠다라는 거죠 기본 폼을 하위 폼에 연결해주는 기본 폼의 필드를 지정하는 속성이다 기본 폼의 필드를 지정하는 거 지정 연결 같은 의미잖아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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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